안녕하세요. AWCA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오늘도 스튜디오에 임경아 의학영향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꽃피는 봄. 우리가 4월에 대한 많은 기억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절기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크리스탄인들은 이때가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죽어요.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좀 비우고 다시 새로운 걸 채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4월에 어떤 음식 주제가 있겠죠? 네. 일단은 내 몸을 살리는 음식 또 내 몸을 망치는 음식 이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생명이 있는 씨들은 땅에 떨어져서 다시 죽어야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에 누구나 병들고 이렇게 늙고 죽어갈 텐데요. 하지만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치지 못하는 습관만 있을 뿐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다시 살릴 수 있고 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고 또 새롭게 채워져야 하는 그런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죽이는 음식 살리는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그 덕략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오행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오행이론. 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간신, 뷔페신 순서로 하면요. 이거를 우리가 요일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모카 토금수. 네. 이 오행이론이 어떻게 보면은 창조론하고도 굉장히 일맥산동하긴 하는데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장육부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조화롭게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일단 모카 토금수에서 이 다섯 가지 행성은요. 목은요. 나무일 텐데요. 리버, 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화는 불화자처럼 우리 장기에서는 심장을 의미하고요. 심장. 하트고요. 토는 췌장을 의미합니다. 팽크레스고 금은 폐입니다. 폐. 그리고 수라고 한다면 콩팥, 키드니고요. 이 다섯 가지 장기를 가지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간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간과 그리고 이제 불, 심장. 그러니까는 심장과 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에너지 생산의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간이 목, 나무이고 또 왜 심장이 불로 표현했었을까 이렇게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심장이라는 건 한 번도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되겠죠. 항상 열이 나는 그런 장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 간은 매번 이렇게 불이 나서는 안 되고요. 이 영양소를 저장했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영양소 형태로 변환해서 그래서 혈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과 간은 인체가 필요한 에너지를 그때그때 공급하는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열을 내거든요. 그래서 간이나 심장이나 뇌에서 50% 이상의 열을 발생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기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간은 모두 인체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오행이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실제로 장기 내 이런 게 기능하고 관련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심장의 뜨거운 열을 내는 그런 기관이라고 한다면요. 반대로 폐, 폐는 이렇게 쿨링 효과가 있어요. 인체에 냉각 기능을 해주는 게 있고요. 또 심장에서는 실제로 물의 순환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산된 열을 효율적으로 냉각시키고 또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해야지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폐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원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을 피부와 또 폐를 통해서 하루에 600에서 700ml의 물이 증발되고 또 인간 또 폐와 또 피부를 통해서 열을 방충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가 바로 이렇게 수분에 대해서 양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하는 게 바로 콩팥입니다. 신장입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에서 말하는 이 콩팥은 에너지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장기로도 보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분을 증발시켜서 열을 방출하는 그런 장기가 피부하고 폐인데요. 콩팥하고 폐는 모두 생산된 열을 냉각시키는. 그래서 너무 불이 뜨거우면 안 되겠죠. 이걸 다시 냉각시키는. 그래서 이 두 장기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장은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콩팥은 아주 서늘한 차가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뜨겁고 차갑고를 밸런스 있게 유지를 하면서 우리는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다섯 개의 장기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섯 개의 장기들이 어떤 특정 맛, 이런 맛하고도 관련성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오행, 목화, 토, 금수. 여기는 다섯 가지 색깔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목, 나무목은 푸른색일 거고요. 화, 심장은 빨간색일 거고요. 토는 우리가 황색, 노란색을 말하고요. 금은 흰색, 백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는 흑색이고요. 맛도요. 목은 신맛입니다. 그래서 간에 좋은 그런 맛은 신맛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화라는 거는 쓴맛입니다. 실제로 쓴맛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토는 황색, 노란색이고요. 단맛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비장과 위장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고요.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폐의 대표적인 색은 백색입니다. 백색이래서 매운맛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폐에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면 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배라든가 보면 흰색이면서 약간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폐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는 흑색을 띄고요. 짠맛을 의미합니다. 짠맛. 그리고 짠맛은 어떻게 보면 신장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재미있었을 텐데요. 이 정통의학적으로 알아보는 오장육부에 도움이 되는 이 다섯 가지 컬러푸드가 어떻게 보면 실제로 현대의학적으로 말했었을 때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컬러푸드에 공통적인 함유된 성분들이 이렇게 파이토케미컬이 색이라든가 맛이라든가 향을 결정하는 몸의 해로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노화라든가 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컬러푸드하고 일맥산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때는 막 단 게 먹고 싶고 어떤 때는 신맛이 막 땡길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뭐 이유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게 특정 맛이 땡길 때가 있죠. 이렇게 막 당이 땡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짠 거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식욕이 그냥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상태라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또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보낸 신호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맛이 땡긴다 이랬었을 때는 우리 신체내가 신체가 에너지가 부족해서 단맛이 땡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에너지원을 만드는 포도당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성분들은 생리 전에 이렇게 세르토닉 수치가 떨어져서 단맛을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리 중에 이런 호르몬에 대한 부분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나 아니면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서 단맛이 땡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더 많은 탄수화물과 설탕을 섭취한다는 연구보고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불인검영 대학교에서요. 10대 9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수면 패턴을 조사를 했는데요. 6.5시간 평균적으로 6.5시간을 수면했었던 그룹들은 평균적으로 9.5시간에 수면했었던 그룹에 비해서 혈당이 급상승하는 그래서 탄수화물과 설탕이 첨가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한다라는 연구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이렇게 단맛에 길들여 있거나 단 걸 많이 찾는다 이랬었을 땐 혹시 우리 아이가 수면을 잘 충분히 자고 있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단맛이 부족할 때는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장육부에서는 노란색, 토에 해당합니다. 이 황색은 토에 속하고요. 비, 위 그리고 잎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황색 음식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단맛이 담긴다고 이렇게 단순당을 드시는 게 아니라 단호박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귤이라든가 오렌지 망고라든가 일단 비타민 C가 들어와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파인애플이라든가 감이라든가 노란색이 들어있는 옐로우 포드를 드시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매운맛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제가 보면 보통 스트레스 받고 나면 매운맛이 좀 당긴. 맞아요. 맞아요. 매운맛이 당긴다면요. 이 매운맛은 우리가 오장육부에서 폐를 의미하고요. 대장 그리고 코 그리고 색깔은 흰색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매운맛이 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이럴 때는 매운맛이 이렇게 당길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매운맛이라는 거는 다른 맛하고 달리 우리 몸 안에서는 통증이나 화상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진통 역할을 하는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럴 때 막 청년고추를 막 드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이럴 때는 너무 이렇게 매운 거를 드시기보다는 이 폐에 좋은 음식은 흰색입니다. 이 백색이 금에 해당되고요. 폐, 대장, 코에 연결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백색의 대표적인 화이트 푸드가 무, 양파, 마늘, 배, 더덕, 도라지, 버섯 이런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리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또 심장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또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받는다 이럴 때는 매운 것보다는 흰색의 화이트 푸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콩팥이 흑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흑색의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흑색, 지금 이게 짠맛. 흑색은 신장, 방광, 검은색 짠맛입니다. 그래서 짠맛이 땡기는 경우도 있어요. 짠맛이 짭짤한 거가 먹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에 나트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겠지만 또 부족해도 안 되는 게 소금입니다. 땀을 많이 흘렸거나 또 체내에서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혈청, 나트륨 수치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짠맛이 땡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도 소금이 땡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 몸에 칼슘, 마그네슘,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공 음식이라든가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을 많이 찾게 된다면 오히려 더 갈증이 심해지고 그럴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케일이라든가 시금치라든가 이런 녹황색 채소가 칼슘이 풍부하고요. 또 생선이라든가 견과류의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은색 부득, 세포 손상을 막고 블랙이라든가 퍼플 이런 음식들은 신장을 좋게 해주는 음식들이라서 색깔만 봐도 가지라든가 적채, 포도, 블루베리, 블랙베리, 또 자색고구마, 검은콩 이런 부분들은요. 나의 노화도 예방해주고 면역도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신장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다섯 가지 오행 이론과 관련해서 우리 다섯 개 중요한 장기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옷의 컬러푸드하고 오행 이론하고 되게 맞아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끝으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봤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더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옷의 컬러푸드에 이게 어디에 좋다더라, 아매는 이게 좋다더라, 노루궁뎅이 버섯이 좋다더라. 그런데 항상 오장육부도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훌륭한 선수들을 모아놨어도 사실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 몸이 건강하게 향상성을 유지시키려면은 어떤 특정한 음식, 어떤 특정한 색, 어디에만 좋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요.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오장육부는 이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고 넘쳐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의 색깔이 내 식단 안에, 내가 매일 먹는 식단에, 밥 한 끼에 가능하면 골고루. 오늘 내가 빨간색을 먹었으면 저녁에는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골고루 드시는 그런 부분. 그리고 뜨거운 성질이 있으면 차가운 성질이 있고요. 그러면은 너무 내가 혈압이 오른다, 열이 많이 난다 이럴 때는 좀 쿨링해주는 그런 음식으로 도움이 될 거고요. 반대로 내가 손발이 너무 차고 열다 이럴 때는 열을 내주는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향상성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임박사님과 함께 오행이론가 5가지 칼라푸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